일단 우리가 긍정적이라서. 맞아, 선배님. 마음에 안 들어. 누가 봐도 짠데? 형. 소금 찍었습니다. 참나물 익어도 맛있어. 괜찮아요, 선배님? 맛있다. 완전 맛있네. 궁합이 맞죠, 선배님? 참나물 맛있어. 진짜 맛있다, 이거. 나물. 최고다, 최고. 아니, 합이 딱딱 맞아, 선배님. 진짜로. 잘 맞는다, 나물이라고 이거하고. 그러니까, 그렇네요. 완전히 이거 최고인데. 아니, 아니에요. 참나물. 역시. 공간이 기가 막히네 진짜, 된장에. 나물에. 성공이지? 그럼요. 심사위 연어로서 몇 점. 제가 볼 때는 거의 9.7? 진짜? 그럼요. 그 정도야? 네. 먹은 닭요리 중에 진짜 손에 꼽게 맛있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전화 안 받은 것 같아. 스스로 해결하라고. 그러니까요.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. 진짜 잘 먹었다. 지금 보신한 느낌이에요. 진짜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진짜 최고. 바람이 너무 좋다, 바람이. 바람이 너무 좋다. 바람이 너무 좋다. 와, 이게 한낮에 더울 때 말고는 시원해. 완전 너무 좋지. 완전 가을이야. 아, 시원해.